첫 소식입니다. 지금 멕시코만에서 북상 중인 허리케인 마이클이 메이저급인 4등급으로 격상되면서 꼭 상륙을 하게 될 플로이다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최고 시속 145마일 토네이도까지 동반한 허리케인 마이클이 이제 곧 플로이다주를 강타합니다. 4등급의 허리케인이 플로이다주 펜앤들 지역을 강타하는 것은 지난 1851년 이후 100년 만에 처음입니다. 현재 펜앤들 해안가에는 최고 14피트의 해일이 예상되면서 해안주택가들이 침수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지금 당장 몸을 피해야 된다는 플로이다주지사 14만 명의 주민들에게 대표령을 내렸습니다. 펜앤들과 빈 밴드 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380만 명의 주민들에게도 허리케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현재 플로이다주에만 35개 카운티에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20여개 카운티 해안지대엔 강제대표령, 또 일대 지역의 관공소와 학교, 대학들은 일제히 폐쇄됐습니다. 현재 주방위군 2,500여 명과 구조대원 1,0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한편 이번 허리케인 마이클의 영향으로 유전지대인 메시코만의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라인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돼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리케인 마이클의 영향으로 유전지대인 메시코만의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라인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돼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